운자민 60일 해석 송치도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인 것 같아요 가운데 선생님이 있구요 나머지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What are you going to be?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가 무슨 뜻이에요? 아...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OK 여기에 you는 너 라는 뜻도 있지만 너희들도 된다 했어 너겠어 너희들이겠어 너희들은 무엇을 할 계획이니 라는 뜻이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것만 읽어볼까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서 Are going to? Are going to는 be going to지 be going to 뒤에 지금 뭐가 보여? 하다시 두 하다시 두가 보이니까 be going to는 어디어디로 가는 중이다야 아니면 뭐뭐 할 계획이다야 뭐뭐 할 계획이다 OK 여기에다가 make를 넣으면 What are you going to make는 무슨 뜻이야? 음... 너희들은 무엇을 만들 예정이야? 그래 너희들은 무엇을 만들 예정인데 여기는 do의 뜻이 하다니까 무엇을 할 계획이라 해서 계획 묻는 거고 학교에서 틀림없이 했어요 OK 자 그랬더니 얘들은 왼쪽에 있는 애들은 뭐로 표현하고 있어? Be going to Be going to고 얘들은 Will OK 그래서 Be going to하고 Will을 사용해서 언제 일을 표현할 수 있다? 미래 미래 일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 Be going to 뒤에 travel의 뜻은? 여행하다 OK C의 뜻은? 보다 둘 다 무슨 시? 하다시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어디 뭐뭐 할 계획이다가 되죠 자 먼저 여기에 흑인 친구가 뭐래 그래요? My family is going to travel My family is going to travel 내 뜻은? 나는 가족과 여행 갈 예정이다 My의 뜻이 뭔데? 나 그럼 My family는 무슨 뜻인데? 나의 가족 My family is going to travel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가족 이게 누가 다 아니야 이거 누가다 누가 나의 가족이 is going to travel 여행 갈 계획이다 지문 나는 가족과 함께 여행 갈 계획이다 물론 그런 뜻이지만 단어 문장의 뜻은 나의 가족이 누가 나의 가족이 travel 할 계획이다 나의 가족은 여행 갈 계획이다 그냥 계속해서 My sister and I am going to see a movie 에? 이상하게 읽었는데 다시 읽어보세요 My sister and I are going to see a movie My sister and I are going to see a movie의 뜻은 뭐예요? 어 나의 여자 형제 형제 여자 형제와 어 나는 볼 것이다 영화를 오케이 어? I am 아니야 이거? I am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책이 틀린 건가? 어 아니요 My sister and I am going to see 오케이 I am이지 당연히 그치? 누가다 누가 누가 My sister and I 가 다 are going to see다 아 My sister and I 암만 길어봤자 뭐야? 데이 어 데이야? 어 My sister and I의 뜻이 뭐야? 어 나의 눈 눈 나의 여자 형제와 나 다시 말해 암만 길어봤자 누가 영화 보러 갈 계획이래? 우리 그래 어 우리는 영화 보러 갈 계획이래잖아 아 마이 그러면 다시 My sister and I 암만 길어봤자 we 네? we 그럼 we랑 같이 쓰는 비 동사는 we am이야? 아니요 we is야? 아니요 we are야? 네 그러니까 여기 R가 와야 된다고 내가 설명했어 안했어 해석할 때 맞아요 근데 아까 읽을 때도 My sister and I am going to see a movie 이래가지고 내가 다시 읽으라 그러고 아 그랬어요? 어? 아 다음 계속해서 we를 씁니다 I will go 서핑 서핑 무슨 서핑은 서핑은 서핑이냐 이게 I will go shopping 서핑 I will go shopping I will go shopping 그 다음 그 옆에 I will eat yummy food all day long all day long I will eat yummy food all day long I will eat yummy food all day long I will go shopping 그 뜻은? 어 나는 쇼핑할 것이다 쇼핑하러 갈 것이다 쇼핑하러 갈 것이다 낚시하러 가다 I will go fishing 난 낚시하러 갈 것이다 뭐라고요? I will go fishing I will go fishing 쇼핑하러 간다 I will go shopping 쇼핑 수영하러 가다 I will go swimming Go doing 하면 뭐 하러 가다라 했어 네 Go ing 오케이 자 그래서 가볼까요?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에 뜻은? 어 우리는 너무 춤을 것이다 오케이 얘 대신에 뭐 써도 돼요? 어 Will 그래서 읽어볼까요? We will be too cold 오케이 얘 무슨 씨? 양념 씨 양념 씨 뒤에는 하다 씨 가 와야 되는데 원래 모습대로 와야만 한다 원래 we랑 같이 쓰는 비 동사는 we R R인데 여기 R 쓰면 안 된다 마찬가지 be going to 뒤에도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 am going to travel I'm going to travel 난 여행 갈 계획이다 계속해서 she will go ice fishing 아니 스케이팅 뜻은? 그녀는 얼 얼 얼 스케이트 타러 갈 것이다 얘를 쓰고 싶다면 she is 누가 읽다 말래 아 going to she 부터 다시 읽어 she is going to go ice skating 이었으면 답이 될 수 있었고 계속해서 they are going to pay a fine they are going to pay a fine they are going to pay a fine 뜻은? 어 그들은 어 벌금을 낼 것이다 페이의 뜻은? 페이 어 어 어 어 그 벌금 어 fine의 뜻은? 페이가 벌금으로 파이가 내다라 페이가 아 뭐라고? 어 페이가 어 페이가 페이가 그 벌금이고 파이가 지불하다 아닌가 어 아니 아니네 아 이렇게? 어 그러면 하나에 지불하다야? 아니 아니 반대로요 어? 야 그 점심을 점심을 먹 다 는 런치 이시야 잇 런치야? 잇 런치 왜 점심은 런치이고 먹다는 이심은 점심을 먹다면 런치 잇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하나씨가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럼 페이 했듯이 내다 지불하다고 파이는 벌금 그래서 벌금을 지불하다 페이는 무슨 시야? 페이 어 하다시 비고잉 투 뒤에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무슨 시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 하다시요 이게 벌금이야 페이가 어 하다시 내다지 이놈아 네 영어하고 우리말은 순서가 달라요 영어는 중국어하고 순서가 비슷합니다 네 아에 이 와이 니 할 때 워가 이 뜻이고 아이가 이 뜻이고 니가 이 뜻이잖아 네 중국어하고 순서 똑같네 아 중국어도 누가다를 붙여놓네 응 누가다 워아이 누구를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뒤에다 붙였네 응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순서 비슷하네 예 응 중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누가다 붙여놓네 응 우리말하고 다르네 예 계속해서 어 미스터 아 미스터 저 이름 뭐예요 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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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닉스 배웠으면 읽어야지 처음 보는 단어도 네 미스터 존즈 어 이스 고인 투 시어 오케이 그래서 뜻은 어 미스터 존즈 영화보러 갈 것이다 영화를 볼 계획이다 같구요 보러 가다가 어딨어요 여기에 고가 보이냐 응 어 볼 계획이다 그냥 예 미스터 존즈 암만 길어봤자 어 히 니까 같이 쓰는 비니동사는 이즈 계속해서 어 아 아 유 으 으 으 유어 고인 투 해부 야미 푸드 네 이거 읽어봐 아 엠이네 어 유 유 윌 해부 야미 푸드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유 알 알 아니고 엠인데 뭐 어 잘 오케이 선생님 어디다가 형광펜 칠해놨어 지금 다다시 응 전부다 비고잉 투 비고잉 투 윌 비고잉 투 윌 뒤에는 무슨 시 다다시 다 와야 된다고요 넵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네요 가볼까요 아이 윌트 투 아 아이 윌트 투 비 호텔 예스터데이 예 디가 아니고 던데요 아 더 그리고 얘는 윈트가 아니고 웬트인데요 웬트 아 웬트 더 호텔 예스터데이 아이 웬트 더 호텔 예스터데이 야 뭔 소리야 어 나는 어 아 호텔 갔었다 어제 오케이 그래서 웬트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어 고 안에 디드 들어갔고 그래서 언제 한 행동을 표현하는 거야 과거 예스터데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그리고 그게 과거야 뜻이 뭐니까 어제 라는 뜻이니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그러니까 그 속에 디드 들어간 웬트를 써야지 여기에다가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당연히 이런 거 써도 안 되겠다 네 계속해서 어른 낚시하러 갈 것이다 계속해서 어른 낚시하러 갈 것이다 잊지 말아라 벗 벗 에 플러시 뜻이 뭐야 플러시 변기 아 물 물 물 아 그럼 이건 또 변기고 또 물 내리다야 아니요 플러시 뜻이 뭐야 물 내리다 무슨 씨야 어 하다시 하다시 앞에 뭐 있어 두 두 두야 이게 아 투 그러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어? 네 가지 뭐 물 내리는 것 네 물 내리기 위한 물 내리기 위한 물 내리기 위하여 물 내리기 위하여 물 내리는 것 아 물 내리기 아 물 내려서 중에서 물 내리는 것 앞만 길어봤자 어 잇 물 내리는 것 다시 말해 그거 잊지 말해 그거 응? 그거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it Don't forget it 그거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it Don't forget it 변기 물 내리는 거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to brush the toilet 계속해서 아 어 미크 You sleep in 어 슬리핑배드 여기요 투나이트 이게 미크겠냐 마이크지 아 마이크 아 아이구나 응? 여기에 소리 안 나는 이 있으면 건너 건너집 가서 얘한테 집 얘 이름 뭔지 안 물어보냐 물어보죠 응? 얘 이름 뭐야 아이 그래서 무슨 소리 나 나이 응 마이크 will sleep in a sleeping bag tonight 네 네 뭔 내야 따라 읽으라고 이 똑강아지야 네 마이크 will sleep in a sleeping bag tonight 얘 뜻은 어 마이크는 잘 것이다 어 침낭에서 어 어 밤에 tonight 언제 밤에 마이크는 잘 거야 어 어 어 오늘 그럼요 투나잇은 뭐겠어 오늘 밤 어 어 오늘 밤에 딥당 안에서 마이크는 잘 거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어 어디 어디 어디에서 마이크는 잘 것이니 오늘 밤에 오케이 그래서 영어 표현 어 어 또 읽어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I am going to go to school tomorrow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무슨 뜻이야 에 나는 갔다 학교에 나는 학교에 간다 무슨 시제야 어 어 어 현재 시제 시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두 하다시 두 하다시 두 또는 더 주면 둘 다 현재 시제다 예 됐습니까 이거는 나는 현재 학교에 간다는 얘기인데 밑에 I am going to go to school tomorrow 무슨 뜻이야 나는 나는 어 어 어 갈 것이다 학교에 내일 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인데 뜻이 내일 내일이니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 be going to 하다시 고의 뜻이 뭐야 가다 그래서 얘는 가다란 뜻이 아니구요 예 얘가 가다란 뜻인데 계획을 표현하는 거니까 나는 갈 계획이다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네 I travel to Singapore I travel to Singapore 의 뜻은 어 나는 싱가포르로 여행 갈 것이다 아 그래요 나는 여행 가다 여행 하다 싱가포르로 여행 가다 여행 가다나 뭐 여행 하다나 그게 그거구요 네 어 뭐 이게 무슨 여행 갈 계획이 여행 갈 것이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 시도 그러면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네 뭐뭐 한다 나는 여행 간다 싱가포르로 이 뜻이지 뭔 여행 할 것이다 근데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으래요 그러면 I am going to tomorrow tomorrow I I I I 뭐지 travel to Singapore next year I I a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next year soon 나는 여행 갈 것이다 어 싱가포르로 내년에 맞습니까 네 내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when 언제구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 아니 미래 내년에인데 과거겠냐 미래지 네 오케이 계속 읽고 뜻 We have a hot breakfast We have a hot breakfast 뜻은 어 나는 아니 우리는 어 먹다 뜨거운 아침식사를 우리가 먹는다 뜨거운 아침식사를 무슨 시제야 어 현재 현재 시제죠 네 좋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LG 번호를 해요 어 we we are we are we are to have a hot breakfast tomorrow 오케이 we are going to have a hot breakfast tomorrow 에트슨 어 우리는 먹을 것이다 어 뜨거운 아침식사를 내일 오케이 계속해서 It is very cold It is very cold 내 뜻은 어 그것은 매우 차갑다 오케이 오케이 어 이 또 두 가지 뜻이 있다 네 지금은 날씨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의 뜻이다 아 그러면 It is very cold 의 뜻은 매우 춥다 매우 춥다 예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 비동사 이즈 비동사 중에서도 M이나 이즈나 R가 사용됐을 때 공통점은 무슨 시제? 어 현재 시제 현재 시제다 M, 이즈의 과거형은 was R의 과거형은 war war 가 사용되면 과거시제다 이건 디드가 들어간 건 다르다 네 자 지금 춥다고 한 거죠 현재 춥다 근데 여기다가 is going to 를 넣으면 어 이즈 여기서부터 읽어야지 아 it is going to very cold next win it is going to very cold next 뭐야 next winter 틀렸죠 어 be going to 뒤에 무슨 신호 해야 돼요? 어 하다시 어 어 그럼 very cold 뜻이 뭐야? 매우 춥 추운 춥다야? 추운 그럼 어떤 씨를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겠네 어떤 씨 어떻다 만들어줄 때 쓰는게 뭐야? 어 비동사 어 그러면 내년 내년 겨울이네 언제 next winter 내년 겨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근데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 니까 여기에 윌이나 비고잉투를 쓸 수 있고 윌이나 비고잉투 뒤에나 하나씨가 와야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씨만 있잖아요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너무 새끼말리야 읽어봐 읽어 다시 읽어봐 아까 전에 분명히 위랑 같이 쓰는 비 동사 뭔데? 여기다가 R 쓰면 된다 했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비고잉투지에는 하다시가 와야되는데 그 하다시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어 비고잉투도 그렇고 위도 양념씨 위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 네 너무 추운 무슨 시 덩어리야? 어떤 시 비동사 비동사 아 It is going to be very cold next winter 한 번 봐라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한 번 볼까? 어 비 또 안 썼네 응 맞아 뭔 세모는 도대체 뭔데? 세모요? 그 다 써둔 뒤에 하나 없어 세모 써둔는데 틀린거지 그게 뭐 세모야 세모는 넌 비 안 썼잖아 네 제일 중요한건데 어? 성취도에서 네 그래갖고 또 여기서 또 비를 안 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위 위의 슬립 인 웜 슬리핑 배드 애 뜻은? 어 우리는 잤다 어 따뜻한 침낭에서 우리는 따뜻한 침낭에서 잔다 이제 여기다 위 를 넣으면 미래야 미래야 미래요 그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써 터나잇이 왔는데 터나잇의 뜻이 오늘 밤이니까 미래고요 그래서 여기에 하다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 어 어 어 양양식님 이니까 미래 표현이 됐고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표현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 니까 현재 시제 우리는 잔다 우리는 잘 것이다 예 계속 계속 어 He has a hot breakfast He has a hot breakfast 에 뜻은? 어 그는 어 먹다 뜨거운 아침식사를 그는 뜨거운 아침식사를 먹는다 인데 여기다가 위를 집어넣으면 He will have I have a hot breakfast tomorrow 오케이 그래서 He will have a hot breakfast tomorrow 에 뜻은? 그는 어 어 어 먹을 것이다 뜨거운 아침식사를 내일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 왠 인데 뜻이 내일이니까 네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야 그래서 여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 양양식일 그리고 여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도즈 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오케이 계속해서 She she goes ice fishing 은 무슨 뜻이야? 어 그녀 가 그녀는 어른 낚시 하러 갔다 오케이 근데 여기다 위를 넣으면 어 어 will go ice skating fishing 가 네 next week 그의 뜻은 should we go ice fishing next week 그의 뜻은 어 그녀는 갈 것이다 어 얼음 낚시하러 이름은 뜻이지 어 아까 맞다 다음 주에 아 다음 주에 next week 다음 주에 얼음 낚시하러 갈 것이다 예 해 니 뜻이 뭐고 다음 주 다음 주에 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언제 그리고 다음 주니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야 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will 인데 양념시 뒤에는 가 원래 모습대로 가야 된다 그녀가 간다라는 현재 시즌은 she goes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es 인데 여기에 will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goes 하면 안 된다고요 안 돼요 틀린 것 또 틀렸어 어 예 제일 안 좋은 성태야 안돼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